그래서 키우라고 했을거 아니냐고 내가 그니까요 일단 천에 육십 방이 아주 크네요 천에 육십에 예 90만 하시면 4평과 5평 크니까 한 10평 10평 사모님 말들은 10평 되겠네요 예 그런거보다 10평 4층으로 낫더라고 방이 적은거에요 6평 낫더라고 천에 육십에 반백 안되더라고 천에 육십에 옵션 그리고 방이 좋잖아 집이 이렇고 옵션 다 있고 요거 근데 뭐 침대가 다 있어요 애완동으로 키우면 안되고 옥상은 사용 가능한 요거 혼자 작업하면 혼자서 혼자서 거의 혼자서 먹어서 그게 신장인데 응 투자 내야 돼 주인이 와서 청소해야 되니까 아아 가서 그서 와야돼 안오면 개키운지 않고 키우라니까 강화대는 절대 안되고 안돼 안오면 개키운소 깜찍해 아아 같이 전개 말 모르게 으아 눈물 으아 됐어 눈물